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들을 보통 랭귀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언어라는 표현이죠.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PHP, C++, C, ASP, JSP, Java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과 기계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 또는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 무언가를 언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언어가 있어야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계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고 또 기계가 그 처리 결과를 사람에게 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언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용어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 생활코딩, 생활코딩에서 코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코딩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똑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프로그래밍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코딩을 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것은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지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HTML과 CSS인데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HTML과 CSS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처럼 HTML은 웹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이 HTML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면이겠죠. 이것도 웹페이지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동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운로드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미 다운로드가 끝난 HTML 또는 CSS를 다운로드 이후에 동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거라고 일단은 가볍게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몇 가지 특성들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선 자바스크립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입니다. 모든 언어들이 그 언어가 실행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타임이라고도 부르고요. 환경이라고도 부릅니다. PHP와 같은 언어는 웹서버에서 실행돼서 어떤 HTML 같은 것을 웹서버 쪽에서 동적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PHP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PHP가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또 다른 특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근대적인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대상은 바로 웹입니다. 그런데 이 웹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HTML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약간은 좀 구체적인 코딩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예제로 예제를 보실 건데요. 우선 자바스크립트가 HTML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첫 번째는 외부 파일을 로드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태그에 직접 기술하는 방식이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에디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에디터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편집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메모장 이 메모장도 아주 좋은 에디터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에디팅을 하게 되면 실습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추천드린 에디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검색 엔진에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검색해 보시면 윈도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고요. 프리베어이기 때문에 설치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저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이미 일단 준비해 놨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화면을 제가 분할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요. 화면을 이렇게 반땡을 했고요. 자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새 파일을 누르고 새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거를 다른 의미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HTML 문서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HTML이라고 퍼스트 HTML 이라고 하고 여기 파일의 포맷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올 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확장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퍼스트.html 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브라우저에서 방금 제가 만든 퍼스트.html 파일을 브라우저로 로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파일펑스니까 새 탭을 열고요. 그 다음에 찾기 제가 파일펑스가 새 버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음 파일펑스 탭에서 새 탭에서 파일 열기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제가 만든 퍼스트.html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html을 아주 간단한 형태의 html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html은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야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음 헤더 헤드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 있고요. 헤드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제가 javascript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script라고 적고요. type은 text.javascript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script로 시작했으니까 태그는 반드시 열리는 게 있으면 닫히는 게 있어야 되죠. scr.script로 다듬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alert이라고 쳐주고 hello world 라고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irst html 브라우저에서 리오드를 하면 hello world 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창을 여기 있는 alert 창이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경고창이라고 합니다. 주로 javascript에서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무언가 알릴 것이 필요할 때 간단하게 쓰는 것이 바로 이 alert 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 alert이 아닙니다. alert은 그냥 javascript가 실행됐다. javascript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alert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러한 문법적인 구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html 태그 태그 안에다가 javascript를 기술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이 html 문서를 해석할 때 아 스크립트가 나오는구나 다음 스크립트 닫히는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javascript구나 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javascript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필요한 이유는 html은 기본적으로 마크업 랭기지입니다. 마크업 랭기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서 드렸 다른 챕터에서 드렸고요. 또 javascript는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해석하는 브라우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html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javascript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이 javascript 태그는 그냥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립트 태그 안에 javascript를 기술하면 브라우저는 그것이 javascript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javascript를 html 안에 삽입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기술한다 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는 태그에 직접 기술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html 문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볼까요? body라고 제가 적고요. body 그리고 제가 input type은 button 그리고 value는 hello world 이런 input 태그를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럼 이 input 태그는 여기 있는 javascript는 이제 실행하면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를 해줬습니다. 슬래시를 두 번 해주게 되면 이건 주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구문은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 html 문서를 제가 리로드를 하면 이 input element에 의해서 input 태그에 의해서 여기 있는 hello world 라고 하는 텍스트가 버튼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얼러창으로 hello world 가 뜨게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on 클릭 alert 이렇게 쓰고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hello world 라고 하는 경고창이 떴죠. 바로 이게 가능해진 것은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 input 태그 안에다가 제가 on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을 적었고 그 속성 안에 javascript 코드를 기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on 클릭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 이 element가 클릭되었을 때 이 on 클릭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 이 값을 실행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n 클릭 부분은 event 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on 클릭이나 또는 on 포커스 라든지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의 값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javascript가 들어온다 라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약속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태그에다가 직접 javascript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javascript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예 html 안으로 로드해오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이름은 어 뭐 뭘로 할까요 first.js 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점은 파일 형식을 이렇게 .text 아니면 .cs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이렇게 되어있는 걸 선택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도 실질적으로는 뒤에 txt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all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이 뒤쪽에 확장자가 붙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first.js 를 제가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입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도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뭐 생활코딩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또 스크립트 태그를 적습니다. 타입은 텍스트고 또 자바스크립트 라고 적어주고 근데 밑에 있는 것과 다른 점은 얘는 src 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src는 소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음 first.js 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닫아줍니다. 즉 스크립트 태그와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들어가지 않죠. 대신에 속성으로 아까 작성했던 first.js 라고 하는 파일을 속성의 값으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생활코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얼러창이 뜨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는데 그 스크립트 태그가 src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브라우저는 아 이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은 이 first.js 라고 하는 파일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first.js 파일에 접근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은 외부 파일을 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삽입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와 닫히는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클릭과 같이 약속되어 있는 이벤트의 속성 속성의 값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구문처럼 SIC라고 SIC라고 하는 속성을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태그에 부여해서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해당 웹페이지 안으로 동쪽으로 해당 웹페이지 안으로 로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적당한 사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부에 있는 파일을 로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든다고 여러 개의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각 웹페이지마다 똑같은 자바스크립트를 기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만약에 그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각 웹페이지마다 삽입되어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에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외부에 로딩하면 되지 이렇게 html 안에 삽입하느냐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스크립트 태그인 경우에는 외부로 로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html에 직접 삽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부에 파일을 로드하게 인클로드를 하게 되면 파일을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다운로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운로드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페이지가 늦게 뜰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재활용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html에 직접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간단한 역사를 제가 심심풀이로 말씀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한때는 개발자들에게 매우 천대받는 언어였습니다. 이유는 쉽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자바스크립트를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상한 것은 모두가 자바스크립트가 쉽다고 얘기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개발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COP COP가 뭐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 Copy&Paste Oriented Programming 이란 뜻입니다. 어느 웹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공유해 놓은 어떤 사이트에 가서 copy&페이스트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 이것도 엄연한 프로그래밍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만으로 이것밖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면 자유도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그러다 구글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개발자들이 깜짝 놀르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면서 자바스크립트가 매우 중요한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고 최근에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자바스크립트 HTML CSS를 이용해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언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